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겠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죽으면 그러면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참 존귀한 것 또 성도들이 강한 것은 어떤 저주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10편의 마지막 5편의 찬양 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10편 147편 기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건 정말 좋은 일이다 그건 정말 복 있는 일이라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성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찬양이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찬양할 이유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기자는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삼질의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메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고난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웠게 경험한 민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계속 경험했습니다 출애급 사건도 전형적인 하나님의 구원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다 동일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사람들입니다 참 놀라웠게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회복할 길이 우리에게는 없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광복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어서 정말 끔찍한 지경에 빠질 그런 대위기 때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우리나라가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놀랄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 다시 치유하시고 일으켜 내신 민족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민족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찬양이 그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화가 될 것입니다 시펜 기자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별들을 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 알수록 입이 벌어져서 도무지 어떻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질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눈이 뜨이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주 지극히 작고 보잘것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에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자체가 감동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불쌍한 한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7절에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10절에 주님은 힘센 준마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방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할 때 아주 용맹한 준마, 말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전쟁터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병사, 잘 훈련된 군사는 얼마나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준마와 빨리 달리는 병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서 상당히 많은 사람은 이미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문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면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인물을 보셔서 우리를 택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얼굴 내밀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니 그 일에 자격이 없는 사람 그거 못하겠다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니었고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왁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구가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고 보잘것 없는 사람일 거야 내가 제일 불쌍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기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으시고 여러분을 주목하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여 볼 때도 잘나고 능력 있고 뭔가 좀 무언가를 성취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보잘것 없고 약한 사람은 멀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고 보잘것 없고 그리고 능력 없는 것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면 우리도 그리해야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 이기심,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은 약한 자를 품어주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더 놀라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하신다는 13절, 1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에 하나님은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온 세상을 다 얼어붙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얼어붙은 이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이시고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다 물이 되어 흐르게 만드신다는 것 18절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대 정말 감동이 되고 가슴이 뛰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누가 녹이고 내 마음을 누가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이 그리 하신다 말씀으로 그리 하신다 지난 성령 집회 때 온성도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중국 감옥에서 지내시던 일들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탈북자들 200명을 말씀양육하고 한국으로 오게 하는 일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중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형을 살아야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1년 10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형을 살 걸 생각하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절망이 드립니다 어떻게 여기서 20년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던 그때 정말 놀라웠게도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너무나 놀라웠게 말씀으로 그 목사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오고 그리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감방이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졌습니다 20년이라도 이런 은혜를 계속 내게 부어주신다면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20년 동안 이 감방에서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한들 그게 제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꿔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2년 6개월형을 받고 이번에 추록해서 한국에 오신 겁니다 그 감격을 증언할 때 부응회 그런 부응회가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신 분들은 다 그 은혜를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쉽게도 보안 때문에 녹음된 것을 공개할 수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만 말씀으로 얼어붙어 있는 온성도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이 다 녹이셨어요 지금부터 1600년 전 주 386년 팔을 어거스딘이라고 하는 한 방탕했던 사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자기가 이 삶의 방황에서 벗어나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밀라노에 있는 자기 집 정원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주먹으로 이마를 쳐가면서 무릎을 끌어안고 그러고는 정말 흐느끼고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사가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누가 노래를 부르나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는 모양이다 옆에 마침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펼쳐 읽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침 로마서 13장이 펼쳐졌습니다 눈에 들어온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확하게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참외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마음의 확신이 들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자기를 아시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말씀으로 말이에요 지난주간 저는 부산의 어느 교회 전도집회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한 60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실 분들 일어나시라고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잠든 영혼을 일깨옵니다 오늘 이브 예배 때 모로코에서 온 한 형제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모로코 담당 책임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장병, 중한 심장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들어갔습니다 네, 깜짝 놀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가족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 이것이 그 형제를 심각한 심장병 증상이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어붙어 있는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다 풀어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느껴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늘 같이 계십니다 말씀입니다 어디서나 펼쳐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다 부드럽게 만들어 잠든 영혼을 일깨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겠냐 예수님이 제 마음이 계신 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 저는 사실상 방황하며 살았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말씀으로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실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증거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구나 고린도 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찬송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내 안에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기 때문이구나 요한 1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용서해라 사랑하라는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났구나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깨우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셨구나 빌리포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셨구나 사도행정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증거하고 싶고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성령의 역사구나 너무나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계신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말씀이 있다는 것 19절에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주님은 말씀을 유기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유기성에게 알려주신다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20절에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사람이라고 다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진짜 깨닫고 나면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정말 말썽꾸러기고 말 안 듣기로 그렇게 소문난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 많이 하는 고모 친척 되는 고모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정 예비를 드리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아이가 그 고모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런지 자꾸 교회로 뛰어가고 싶었어요 예배당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배당에 혼자 들어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단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아세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그럼 나를 아신다는 말인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저 아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에 아주 참 귀한 사육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아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찬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찬양이 먼저 있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iss Smoke 이々 complic이 말씀한 Nicole millimeters Sem devotion 손 교수 우리가 예정하는 기회에 그럼요 사실은